자 스트리트 퀴즈 재밌게 시청하세요 니 눈 너의 눈 니 눈 너의 눈 나의 노래만 들으면 안되냐? 노래는 직장이 많아 공포가보다 더한 것 같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저 뭐야 뭐야 누가 약속이 없네 아니 이게 약간 진짜 숙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 숙소의 모습 숙소의 모습이랑 비슷하다고요? 아니 이 형은 좀 괜찮네 아 이 형은 그냥 춤을 다 표현해 아 이제 난 음악 들을래? 이제 막 리듬 자는 거 이 형은 내가 쓴 가사야 한번 봐볼래? 안녕? 너무 좋다 너 일로와봐 안녕? 나는 승민이야 일로와봐 내가 커피 가줄까? 너 미국 갈 때 못하고 하니 난 커피 타고 가 어때? 재밌어? 자 한 잔 따라줄게 갑자기 너 책 좋아하니 왜요 야 이거 누가 닮았을까? 야 이거 누가 닮았을까? 헤헤헤 나온다 나온다 아 귀여워 자기가 약 많이 먹는다니까 이거 진짜 오줍다 아 배고팠나 보구나 진짜 얌전히구나 아 내가 이거 아 내가 내가 먹을 거지러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진짜 너의 눈에 나의 눈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와 멋있다 다 먹으라니? 몇 명이? 얘들아 몇 명이야? 얘들아 아유 맛있는데 내가 다 먹을 거니까 야 아 프로틴 프로틴 어 프로틴 안녕 아 게임해야 돼 얘 뭐야 아 건드리지 마 갖고는 던진다 에이 안맞지 아 역시 이거 나온다 이거 이거 미안해 영 Block 방이 저 정도의 일찍이라도 이마가 나오면 아軽이 79 어 갑자기 오이팩을 시작해 피클 cz 아 야 근데 이 뮤직비디오가 아 쉽지 않았어 뭐.. 진짜 뭐 립도 없고 아 립도 저희 립 왜 따셨나요? 3번째 엔에 그냥 야 나는 베개 써놓은 거 잘렸어 나 띄는 거 다 잘렸어 카메라 부서진 거 아니야? 베개 써놓은 거 겹투게 하는 거 같다고 이 곡을 쓴 사람